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6천만 원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고에 처음 방문하신 이영진 팀장이 첫 단추를 오피스텔에 찾으면서 깨워주신다고 합니다. 팀장님 영등포구 영등포동 보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직장인이 많은 곳 중 하나로 손꼽히는 한국의 맨하튼 금융 1번지로 여의도의 탄탄한 배후 수요지로서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울 2030 도시플랜 발표에 따라서 영등포, 여의도가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집중 육성됨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형성될 예정이라 영등포, 여의도 도심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다양한 재생 및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1, 2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소형 주택의 필요성이 특히나 큰 지역으로 임대 수요가 넘치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에서 도보 약 4분 정도 거리 그리고 9호선과 2호선 이용이 가능한 당산역에서는 도보 약 8분 정도 거리에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주위의 편의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케어와 대형 백화점, 대형 병원, 게다가 서울국제금융센터와 여의도 파크원 등 생활과 문화, 주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편리한 생활 환경이 큰 장점으로써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창 개발 중인 영등포 누타운 사업지와도 대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약 2분 거리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가치가 더 기대되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등포의 미래가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호재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은 어떤 것들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서울 주요 3도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영등포인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가 넘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서울 2030 플랜에 따라서 3도심 중 한 축으로 정책적으로 계획되고 개발이 진행 중인 곳으로서 투자자들이 몰리는 곳 중 한 곳입니다. 특히나 노후화가 심했던 영등포인 만큼 도시 환경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는 영등포입니다. 본 지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서 동반 상승 효과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겠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도법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영등포와 영등포, 아니 도법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여의도 지역에 오피스와 백화점, 호텔 등 대규모 복합 산업시설도 계획되어 있는데요. 현재 파크원이 항상 공사 중으로 2020년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고용 인구만 약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이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주택이 필요해서 영등포 지역의 매물은 그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호재이기도 합니다. 여의도의 MBC가 떠난 부지도 주상 복합과 오피스 상업시설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이 역시 더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호재입니다. 이렇게 호재들이 넘치는 영등포 지역에 이를 받쳐주는 교통망도 계획되어 있는데요. 우선 신월 IC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이르는 구간은 지하도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특히나 상습 정체 구간으로 이렇게 지어야 된다면 신월에서 여의도까지 기존 40분 거리가 10분 거리로 단축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지화되면 지상은 공원으로 꾸며질 예정인데요. 주변 환경이 공원으로 인해서 쾌적해져서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연남동 일대에 생긴 공원이 연트럴파크가 들어서면서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있었던 것만큼 신트럴파크로 떠올라 문화와 상업, 전시공간으로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위치했기 때문에 연구적인 공원 조망이 가능해서 앞으로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신안산선도 2023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산 시행에서 여의도까지 1구간을 먼저 개통 예정이고 이렇게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로 단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영등포는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호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가 주목받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호재의 중심에 있는 지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건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원룸 오피스텔들 보고 계세요? 추천 포인트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서울 2030 플랜의 3도심 중 한 축인 영등포로 향후 개발 호재로 인해서 많은 인구 유입으로 집가 상승과 임대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포인트로는 영등포 뉴타운과 재물폭길 지화와 파크원 등 다양한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요 지역으로서 높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물 외관과 풀 옵션으로 되어 있어서 임차인의 수요가 많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포인트 마지막 네 번째로는 20, 30대 직장인들의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풍부해서 공실 걱정 없는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역 시세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역 매매가 시세가 2억 2천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 예상가가 약 2억 원에서 3억 원이기 때문에 전세 시 실투자금은 2천에서 5천만 원이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80에서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월세 시에는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월세 시 실투자금은 1억 1천에서 1억 6천만 원이 예상된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